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신도들 우리 같이스로 인사합시다. 보금적 체질로 바꿉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보금충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유럽,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된 유럽전도 집회 및 랩런트 집회에 잠속되었습니다. 최근 유럽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사건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구경하는 문화유산인데 이번에 화재가 나서 지붕과 탑이 다 그렇게 우리가 뉴스 본 것처럼 그렇게 탑을 했습니다. 노트르담, 노트르담이 무슨 말이냐. 성모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트르담이 많아요. 이 파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세계 노트르담 이 말은 성모 마리아, 유럽에 많이 있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성당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데 파리에 특별히 이번에 불탄 성당 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셨던 십자가 일부분, 또 가시 멸류관, 또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바뀌었던 못 중에 일부분,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가토릭은 이런 유물들을 우상화합니다. 성인이라 그래가지고 우상화하고 이 가토릭은 종교 자체가 우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신 가시 멸류관, 우상 확 그 가시 멸류관. 예수님이 바뀌었다가 전부 그걸 성스럽게 생각을 해서 우상화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우상이 많습니다. 형상이 많아. 눈에 보이는 것 들어가 보면 밖에서 안에서 전부 형상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을 가지고도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형상 없어요. 형상 만들지 말아 안 만들어야지. 어떤 합리화를 해서 총회가 계류를 해서 만들면 안 되는데 이 천주교는 우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예요. 우상이 만들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성키면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서셨던 가시 멸류관이든 십자가 못 박혀있던 무엇이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의미지 그것이 무슨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선주교는 그것이 마치 뭔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만지는 그러면 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럽에는 유럽을 가보면 원색적 복음 우리가 놓은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98%가 다 마리아 숭배사상입니다. 다 마리아요 마리아 모든 게 예수가 안 보여요. 전부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 그래요. 기독교가 이태리가 얼마냐 0.7%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믿어요. 그것도 0.7%도 싹 붉은 질 신비주의에요. 오순줄 쪽에 한 번 봤다 서로 나와요. 어제 밤에 뭘 봤다 이런 간증 전부 순수하게 여러분처럼 말씀 중심으로 생생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가 0.7%인데 그것도 다 붉은 질 신비주의에요. 뭘 보고 느낀 거 그리고 여자들이 다 교회 나오는데 머리 수건 천지구선 뒤집어요. 모든 도시는 다 성당 중심이에요. 다운타운이 다 센터가 어디냐 그 도시에 성당이에요. 성당. 성당 중심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당에 지휘교회가 있어요. 전부 지하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천주교에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 천주교를 안 믿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문화적 혜택 하나도 못 받아요. 주택 주는 거 못 받아요. 결혼식도 승당해서 못해요.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아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럴 줄 아십니까? 이게 개신교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시작되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시작되었었는데 이제 300년 만에 기독교 300년 만에 기독교 콘스탄트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다. 로마를 기독교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핍박을 3명 정도 하더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기독교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가 세계 최고의 강덕으로 로마한 게 기독교로 선포하니까 교회가 붕이 시작됐어요. 전부 교회 황제가 교회에 나오는 데 다 나와야죠. 그러니까 교회 전도할 필요가 없어 확 오다 보니까 교회들이 전 세계에 다 이뤄나요. 유럽에서 그런데 300년이 지난 600년대 예수님이 오신 600년대였을 때 너무 확 활성화되니까 교구를 나눴어요.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트 지금 저기 터키에 있죠. 그렇게 전부 교구를 로마 교구 교구를 딱 4개로 나눴어요. 나눴어요. 나눠져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로마에 있는 이 교구장이 야망을 가지고 싹 내가 통일시워 버리겠다 라고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 생긴 카토릭이에요.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다 보니 마리아를 만든 거예요. 이 교구라는 게 교권이라는 게 무슨 거예요. 싹 법으로 정해버리는데 안 하면 다 죽는 건데요. 그 당시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기독교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이 교권에 의해서 이 야망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로마 교구장 그 한 사람이 이 전체 이 교구를 다 자기가 장악하게 되겠다라는 그 야망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가 총회가 결의하면 끝나는 거거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산배 안 하겠다. 무슨 하나님 예배하고 신사 앞에 절하냐. 저라고 어떻게 예배할지 나 못한다. 면직 선교 당했어요. 총회가 결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장로회 총회가 결의했는데 네가 왜 안 듣냐. 네 목사냐. 교회가 총회가 결의했으면 덜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타락할 때 지금요. 전 세계 싹 다 그렇게 유럽을 정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 이번에 갔을 때 밀라노가 기독이 뭡니까? 최고 큰 건물이 성당이에요. 무슨 성당이냐. 마리아 숭배 교회에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숭배 교회에요. 그 교회. 그래서 이 성당이 500년 동안 지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가서 잔찍은 저거에요. 저 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저 돌 보세요. 저게요. 전체가 베리석이에요. 베리석도 최고급 베리석이요. 저거를 500년 동안 지었는데요. 최고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에요. 그러니까 밀라노 전 도시에서 제일 높은 데가 성모 마리아 같다. 여기 있어요. 예수는 눈을 짚고 쳐다봐도 없어요. 저 성당 이름 자체가 성모 마리아 마리아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에요. 그래서 지금 저게 소위 다운타운이에요. 밀라노 저 중심으로 앞뒤 옆으로 건물이 다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수준이 낮으냐 시골 우리나라에서도 저 시골에 온 그런 분위기처럼 아주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딱 그 도시만 그래요. 이태리 밀라노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성교사 25년 25년 동안 성교하고 있는 마양이 성교사의 이야기에요. 목사님 여기는요 보험 없으면 죽는 데입니다. 왜 그러냐 한집에 한 명이상 정신병자 있대요. 자기가 볼 때는 통계는 한집에 한 명이상인데 자기가 볼 때는 한집에 두 명이상 정신병자 정상이 없대요. 마리아나 이거는 그냥 교사하고 학생들이 같이 마피울 정도로 완전히 정신병자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상을 숨기니까 본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 상에서 얼마나 귀신장난치냐 하니까요. 실제로 피가 나온대요. 마리아 눈에서 피가 파악 그래서 기자들이 말해요. 밤에 이것들을 누가 뿌렸는가 싶어서 밤새들 지켜보는데 그런 거 없대요. 실제로 마리아 상에서 눈에서 피가 나는데 피가 고이고 고여 고여가지고 의학적으로 피래요. 사람 피래요. 피가 쫙 나오니까 얼마나 실감납니까 사람들이 와 성문 말이야 눈에 피가 나왔더니 그 줄을 서는 겁니다. 숭비하려고 피가 나와도 물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피가 나온다고 그냥 그걸 얼마나 실감납니까 안그래도 숭비하고 있는 성문 말이야 눈에서 피가 실제로 피가 나오는데 그래서 집집마다 성문 말이야 상이 돼요. 혹시 눈에 피 나오면 명지가 되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와서 복비로 오기 때문에 집집마다 말이야 상이 돼요. 그래서 피 나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은 웃지만 그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천주교를 안 믿으면 살 수가 없는 문화 유럽이에요. 그리고 사기꾼 서리꾼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차 대고 문을 두들기려고 돌아서 서는데 여기 문열이 주페가 아파요. 전자차를 전자에 넣어가지고 안이 다 와요. 서리꾼이 많은지 눈뻑지 가면 없어져 버려 거냐. 유럽 유행 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목사님 4명이 사모님 한 분 모시고 숙소로 가는데 4명이 가고 중간에 사모님 넣고 가는데도 가방 뺏겼다니까. 숙달된 조교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안하게 거지없는 시대예요. 지금요. 성경적 신앙생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경적 예배드리는 나라는요. 잘 들으세요. 지구상에서 없어요. 미국 아닙니다. 한국 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이 조그만 땅에 말이요. 지구를 제가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예배를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교회가 한국이에요. 물론 미국에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지만 일반적 거의 없어요. 한국은 거의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경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여러분은 정말로 언약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 보세요. 지구상에 70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드리는 숫자가 몇 프로 됩니까? 0.01% 그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자 남을자 남길자 해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 해야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막중한 사명 미션이 여러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몰라 근시한 정의 생각을 가지고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보금을 받는 보금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듣고 있는 보금이 얼마나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는 메시지를 잘 몰라 세계를 다니는 저는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로 0.01%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서 여러분 한 분씩 뽑은 거예요 이 교회 아무나 나온 교회 아니에요 제작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금 충만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닌 보금 으로만 충만 해야 됩니다 보금이 최고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다 찾아오세요 보금 때문에 기뻐 이게 뭡니까 보금 충만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장 1절 3절 8절 이게 다 해요 뭐 다른 것 더 기대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체질 가진 뿌리 체질 이 사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 가 되고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로마스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타메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이 삶 속에 뿌리 내려진 보금 아주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보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이 로마 시장의 말씀은 특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있는 영의 눈이 어두운 율법주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있는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았으 우리는 왜 보금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본질적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원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금으로 충만한 삶 생명력 넘치는 삶 참 기쁨의 이 삶을 회복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판단과 정죄의 예털입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한 너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맞습니까 이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남 판단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내가 거짓을 하고 있는 거 못 느꼈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남 판단했던데 몇 시간 안 지났어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정확합니까 판단한 사람아 너가 그 판단받을 짓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제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는 인생의 이 특징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유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깨야 될 예터리에요 남을 판단한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은 그래요 은혜도 많지만 아주 국민성이 안 좋아해요 세계에서 제일 나빠요 어쩌면 이태리 사람들하고 비슷한지 몰라 이 반도가 돼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성질 급하고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놀랬어요 똑같아요 이태리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 예털을 이 나쁜 습관 이거 깨야 돼요 지금 바울이 오신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인데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다문화에요 다문화 다문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 출신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적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들이거든요 기독교 왔지만 기독교 궤동했지만 그 속에는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디모델을 사역자로 세웠잖아요 후계자로 세웠잖아요 후계자로 세웠는데 이거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디모델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다는 말은 뭐요 할레라는 것을 몰라요 디모델은 할레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당시 디모델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 디모델을 정죄한 것입니다 할레도 안 받은 것이 어떻게 네가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할레는 구원과 상관도 없는데 보험과 상관도 없는 건데 사역을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니까 디모델에게 할 수 없이 너 할레받아라 구원과도 상관없고 보험과도 상관없지만 사역을 하는데 자꾸 방해를 지는 게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방해하면서 그걸 힘들게 하니까 할레를 받게 했어요 디모델을 그래서 할레 밖에서 자신의 전도여행에 동참하게 하고 훈련을 지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일부 유대 배경을 가진 자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에서도 교회 안에서 정죄하는 시선을 놓치질 않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 사람은 이게 나쁘고 계속 율법적 정죄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곰 7장 1절로 3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더라 어찌하여 형제 눈속에는 티는 보고 너의 눈속에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덜보와 티 그러죠 티를 비유했죠 덜보는 뭐요 집을 짓는데 큰 대들보지요 큰 저먹이지요 엄청난 기둥이지요 그런데 덜보는 뭐요 나무의 대패 조각이지요 조그만한 조각 티끌 같은 거지요 티끌 같은 거 그런데 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속에는 덜보 엄청난 덜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티 그 티 그거 그거를 그렇게 비판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더 큰 문제 있으면서 자기는 더 큰 죄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은 조그만 저 보인다 그걸 막 비판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데 마치 체판관이나 검열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체판관처럼 자기가 무슨 검열관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에요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영적 상태가 죽고 상대도 죽입니다 백해무익하고 반드시 버려야 될 예털이에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을 끊을 합니까 하나님을 판단 비판하면 할 자격도 해소도 안 돼요 그 예털이에요 예털 우리나라의 아주 잘못된 예들이에요 중국의 주자가 이런 말했어요 남의 험남을 말하는 자는 경만한 자요 더불어 맞장구를 치는 자는 비겁한 자요 이를 엿듣고 전하는 자는 간사한 자라 그래서 여기서 경만이란 말은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 경만입니다 아주 남을 우식해 보는 겁니다 아주 비웃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무슨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 깔려있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 장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질을 보고든 여러분 그것을 말로 옮기면 안 돼요 말로 옮기라고 보고 듣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상대방의 보이거든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도 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탄다라고 비판을 형부지 말고 프랑스 작가 쥐르나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 눈에 제가 보이면 그 사람은 자기 눈에 그 제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없으면 안 보여요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흉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들키는 거죠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이 다 들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특별히 새가족이 오면 우리 사역자들이 보면요 새가족이 새가족이 오게 됩니다 새가족은 어설프고 참 서툴고 볼 때 너무너무 그렇게 좀 한심하게 보일 부분이 많아요 아는 게 안하고도 교회 문화를 전혀 모르지 잔송을 압니까 기도를 압니까 모르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던 그대로 왔기 때문에 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하루아침에 다 끝장내려고 지적하고 따지면 안 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시간이 적어도 몇 년은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자마자 막 하루하루에 다 끝내려고 지주제에 지주제에 지는 안 그래놓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주의에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영적 여유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이 장단적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이 매년 2천명 이상 옵니다 지금도 2019년 상반기 지금 전동운동 나도 너희를 보내놓아라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을 초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 후가 길가다 물어보세요 교회 다닐다 고마두산은 80%예요 왜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재미를 못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시각으로 복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세요 목사가 단임 목사가 대법하라 교육자가 대법하라 항상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하다 이 여운견 더더구나 그래요 주차하는데 차 댈 때 차 댄다고 몇십분 기다리게 나갈 때 몇십분 기다리게 얼마나 힘들게 앉았는데 얼마나 소중한 분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그것이 멀어 보이면 단임 목사의 심정으로 여러분 교육자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요 금방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차라리 교육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은 막 공격을 해도 듣고 그만 그냥 다 수용합니다 왜? 주님 대신 사여하니까 그런데 병신도들은 공격하면 같이 공격해버려 절대 손에 안 봐 끝장을 봐 그냥 막 흉보고 비방하고 교육자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교육자가 나면 비방하고 흉보입니까? 주님 대신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사역자의 마음만 가져도 됩니다 전두회 회장하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석했으면 고마워요 구역장하면 한 분 한 분이 참석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거 해보면 안다니까 정말 주님의 심정을 알겠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요 장을 해보면 알아요 기가 직분을 맡아서 사역해보면 안다고요 새가족들을 낯설고 어슬픕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기를 낳은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가 아기가 똥을 사고 오줌을 사면 그 아기가 똥 사고 오줌을 사면 귀찮고 더럽고 냄새를 합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게 냄새가 납니까 그것이 더럽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소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영계절 성도들 판단과 정주의 예털을 과감히 깨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판단을 바라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자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야지 그걸 내가 낳았다고 내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입니까 각자 인격을 존중하고 함부로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가장 조심하는 것이 가족이 의식적으로 조심합니다 아주 예를 지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사단의 역사가 함부로 했습니다 은혜 받고나 그게 아니에요 가장 조심스럽게 예의를 지키 우리 예원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이고 예원 교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예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예의를 지키세요 서로서로 나이 많고 죽고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족이에요 서로서로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남을 판단 정지하는 이 예털을 완전히 깨버려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복음의 세트를 갖추는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사회 현장에 일어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향하는 세트림 2줄로 4절입니다 이런 일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라 이런 일을 향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향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심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예털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벗어나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면 심판 받는다 그래 빨리 빠져나오나 예털에서 빨리 빠져나오나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이 풍성하다 지금 참고 있다 하나님 안 계신 줄 아냐 하나님 지금 모르고 계신 줄 아냐 하나님 지금 너 빨리 회개하라고 참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참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비판하는 재미로 비난하는 재미로 욕하는 재미로 그래서 살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 길이 참고 계신다 지금 너 회개하라고 얘 옮겨가지고 이 말씀 듣고 너 결단하라고 너 결단하라고 아멘 이 말씀 듣고 너 결단하라고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오늘 뭐 하나님마다 되지 않고 기도흥땅도 되지 않고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습관 버리시 바랍니다 예털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세요 아주 삐뚤어져 있는데 삐뚤어져 있는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불신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쑥 주면 되겠어요 다시 무너지는데 와 양창 무너지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 기도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 삐뚤어져 있는 사람 바로 세우시 바랍니다 이 예털에서 빨리 바로 세워되요 사람이 살라고 그렇게 털어질 수 있어요 그럼 바로 그래서 설교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로 세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결단해야지 빠져나와야지 아멘 빨리 나와줘야지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고 있으면 아셔야 된대요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심정 빨리 나오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보고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한 단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적시로요 적시로 저는 그래 살아왔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단 1초도 주저할 것 없다 즉시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름이 처음에 강서로였죠 지금은 양천구가 되었는데 목동이 전에는 강서로였어요 강서구였어요 강서구였는데 제가 개척한 그 도로가 강서로였어요 그 길이 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용로 교회 출신이에요 부산 수용로가 로타리였어요 수용로타리에 수용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로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서로 교회라고 개척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로자 돌리면 좋아요 무시로 정시로 적시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아멘 아멘 알고요 로자로가 탐지 어찌오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 삶이 뭐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경신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즉시로 경신해야 돼요 왜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부분이 뭔가를 빨리 깨닫고 즉시로 경신해야 돼요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체질을 바꿔 가야 돼요 바꿔 체질을 바꿔 가야 됩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이고만 나도 교회 수십 년 다 네 말하면 웃기지 마세요 하루만 지나면 애틀로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공경한다니까요 매일매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매일매일 교만하지 마세요 금방 떨지 말라고요 내 눈에는 가정스럽게 끝이 없어요 우습다고요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영적 성장을 계속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다 풍성에 남고 매일매일 감사가 나고 은혜가 되고 늘 잘한다는 증거예요 늘 새롭다는 증거예요 날로 새롭다 새로 은혜를 받아야면 새롭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은요 주일 설교 한 번도 끝내지 말고 계속 평소 때 시간만 하면 핸드폰 틀어가지고 들어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요 계속 은혜를 담비를 안 받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 빠진다니까 계속 은혜를 받도록 매일매일 매일매일 육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예요 구원을 못 받는 말이 아니에요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이 쏟아 부아버린다 못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옛틀에 갇힌 인생과 복음의 셔틀로 변화된 인생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셔틀로 변화된 이 삶은요 영생의 축복 속으로 여전히 이 옛틀에 갇힌 인생은요 진노와 분노의 심판 속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 말하는데도 못 깨닫고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으면 갱신하고 깨닫고 결단해야지 계속 고집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심판이라 특별히 본문 7절에 오면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종기로 석지 아니하는 삶을 구하고 그랬어요 8절에 오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향한다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대표적인 부류가 본문에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본문 12절 이후로도 유대인들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지극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은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규료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계속 비난 비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판단과 정결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하는 삶이 뭡니까 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기준 내 기준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하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영광과 평광과 종기를 주신다고 했어요 영광과 평광과 종기를 내일부터 2019년 전교인 집중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월, 화, 수, 3일 합니다 길게 하면 여름 피곤하고 다들 일 바쁘게 사는데 3일을 확실하게 하고 끝내자 주제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다른 동기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 가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 기준 내려놔라는 얘기에요 내라는 거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라 말씀 따라가살아 예원계의 성들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진행되는 즉중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표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새벽에 못 나와 3일만 나오고 있어요 나 한 적이 없어 그 애털이에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시겠어요 10편 46편 5지를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새벽에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1일 새벽 기도해 101일 통독 성경 66권 통독이 새벽 기도 돼 40일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그냥 그래 하면 여러분 다 뻗어 풀 거라 그래서 요즘은 3일만 해라 3일이다 까지 거 싸다 싸 아멘 딱 3일이다 월나수 못 나올 사람 손 들어봐 저 사람 3층에 우리 애들한테 못 나올 사람 3일이다 다섯시 반에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에 있어서 이 교회가 집중 새벽 기도를 하니까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계획을 잡아야지 내가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응답 받아야지 아멘이 점점 힘이 없다 아멘 그래서 내일부터 집중 새벽 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찍 자세요 무조건 9시 뉴스 보고 자는 사람들 8시 뉴스 보고 자 그냥 잠이 많은 사람은 24분 틀어 갖고 미리 보고 자 그냥 저녁 먹고 그냥 자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셔서 나를 새벽에 부르시구나 내 기준 내려놓고 그렇게 여러분 예탈을 완전히 깨고 봄으로 충만한 새탈을 갖추시기를 주목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직접 경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경기를 관전하는 것도 다 좋아합니다 오늘 원리스 공동체 주체로 우리 남녀 전도회 탁구 대회가 결승전이 벌어지는데 결승전 탁구 대회 탁구하면 제가 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88 체육관 빌려가 탁구 대회 정규인 탁구 대회였어요 남녀 전도회가 아니고 정규인 탁구 대회가 누가 우승했냐 제가 우승했습니다 당회 장비 해놓고 내가 우승하면 내가 가져갈 수 없잖아 그래서 2등의 사람이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탁구 대회가 있다는데 모든 전도회가 보고만 해서 원리스 되자 교회가 탁구 대회 안 하고 탁구 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거 하느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탁구 때문에 교회의 사람도 있다네 이번에 탁구 잘 치는 사람이 왔다네 그러니까 탁구를 잘 치는데 교회가 탁구대회 안 하고 온 거예요 어려워서 등록했다 하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새가족도 오고 또 어색하니까 서로서로 원리스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어져서 몸된 교회를 잘 성기면서 우리 신생생활 같이 잘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탁구대회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보면 운동을 안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을 보면 스포츠 뉴스 나오면 집에 방에 들어가 버려요 저는 그 시간에 본격적으로 듣는 시간인데 그렇게 여자와 남자와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왜 흥위를 못 느끼느냐 경기에 대한 규칙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축구한다 축구는 업사이드 코너킥 뭐 이런 거 뭐 프리킥 펄더킥 여자들은 뭐 몰라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손흥민이 얼마나 유럽에서 지금 엄청난 스타로 뜨는 여자들은 뭔지 잘 몰라 야구도 마찬가지 야구도 말이죠 야구도 이 경기 이거 알아야 돼요 야구 경기도 많잖아요 막 도루했다 그게 말로 뭐 유격수 중견수 여자들은 뭔지 몰라 남자들은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작전까지 합니다 작전까지 저 때는 저를 해야 되는데 저 감독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는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김하성이가 우리 랩니터잖아요 우리 김순영 자녀들 아들이잖아요 전에 넥션하던 키움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나는 뭐 원래 부산사람은 롯데 편이었는데 우리 하성이 때문에 완전히 키움 편으로 바뀐 거예요 난 하성이가 보는 거예요 하성이 막 완전히 바뀐 거예요 롯데 보지도 않습니다 무섭제 사람 생각이 난 평생 롯데 편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완전히 보지도 않아요 오직 김하성이가 나오는 키움 근데 하성이가 작년에 보니까 얘가 우리나라 유격수잖아요 유기 대표잖아요 군대도 안 가죠 이번에 대표 우승회 아시아 우승회가 군대도 안 갈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금 젊은 20대 초반에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인데 작년에 보니까 타격이 안 좋더라고 너무 스윙커 그러니 앞에서 전화가 그랬어요 김순종 장롱이 야 김하성이 너무 스윙커다 저래 커가지고 저 공이 저기 타위를 나올 수 없다 야 메이저리그 타격 저 메이저리그 봐라 월드 3자인데 어느 놈이 그리 큰 놈이냐 이거 나 차려 나 차려 오히려 나 차더라고요 내가 전화 엄청 걸었다 이제 만날 때마다 스윙커다 스윙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왜 운동을 좋아하느냐 규칙을 알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보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 재미가 없어요 여운교회 나오면서 여운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이 교회 모든 시스템 모든 훈련 가지고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 교회 단위도 재미가 없어 맨날 경상도 사투리 억양만 들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보험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을 받아 강단에 선부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인지 알고 보험 보험 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좀 많이 받아야 신앙생활도 맛을 알아야 돼 영계자 성도들 강단 통해 선부되는 보험 메시지를 날마다 여러분 듣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휴면 상태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칠 수 있는 활성 상태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 충만한 인생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